저방법 혹시 써본 사람 해볼까? 보통 이런 상황에 술을 떨어뜨리는 게 정상인데 모연이는 안 그래 야 그러면 네가 불어서 침크대로 올려야지 그런 거 그리고 장도 바뀌고 다음 또 내가 쭉 쓰고 술 챙겨가야 되거든 나 준 거니까 2회에 기대한 만남은 아닌 것 같네요 헨데박 싱크대로 올려 장도 바뀌고 처음에 리허설할 때는 키스할 때는 뒤를 자꾸 했다가 이상하지? 왜 거길 하지? 근데 리허설할 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? 아니 대부분에는 턱인데? 찍다가 안 거야 몰입해서 보다가 모르겠다 둘 다 해보자 그래서 버전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목이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이게 턱 당기는 건 시즈니 캐릭터이기 보다는 제가 좀 더 기계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키스 씬을 이렇게 턱을 이렇게 누구의 욕망이지? 혹시? 하하 하하하 하하 아... 그리...